저의 포도를 따가지고 그정을 보는 얘기죠 제가 따서 마찬가지로 통 마찬가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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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해가지고 우여서 돌리는거 저 통 저거죠 여기다가 손으로 집어넣고 돌리네 짜는거죠 완전히 이렇게 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네 옛날인데 옛날것을 찍어가지고 그니까 그걸 잘 만들었어 옛날에도 잘 찍었어 응 병도 찍자 응 병도 찍자 빨대가 빠지나 안빠지나 뭐 이런걸로 빨대 세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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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인사 젤에 놓고 정재가 밖에 인사부터 봤어 응 김윤은 가장 아빠가고 계세요? 저희 동영상을 다 찍고 금방 아빠 먼저 천천히 가고 계세요 끝났어요? 네, 괜찮죠? 네, 괜찮죠?